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완전히 나가리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규태 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34부는 지난 2022년 9월달부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고 이 사건은 여태까지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며 현재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봐주기 재판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내야 되는데 해당 사건은 2022년 9월부터 아직까지도 지질 끌면서 1심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재명이 맡고 있는 재판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직을 함으로써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바뀔 경우에는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판사가 사직을 함으로써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규태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퇴해버리면 그동안 이재명 재판을 지질 끌다가 이제는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가 충분한 상황이고 실제로 요새 사법부의 분위기를 보면 그나마 김명수 사법부 때는 눈치를 안 보고 좌판인형 인사들에 대해서 재판을 지질 끌고 노고적으로 봐주기 재판 지연을 했지만 현재는 재판부가 물갈이가 되고 분위기가 재판 지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강규태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 사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판사를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개인적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럴 거라면 최소한 1심 판결이라도 좀 결론을 지어놓고 사직을 하는 것이 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강규태 부장판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사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힘들 것이며 반대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의든 타의든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직을 함으로써 재판 지연이라는 반사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안 그래도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피습 사건으로 시간을 꽤나 벌고 있는 사건인데 이번에 본인 사건도 심리하는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총선 전에 사법 리스크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의 의료특혜 사건이 그의 정치적인 고향인 성남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의 과거 공약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재명의 의료특혜 사건 관련해가지고 전국의 의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남시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서 이재명의 의료특혜 사건을 비판을 했고 야당 대표 지위를 남용을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응급혜기 이송을 요구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은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라는 포프리즘 정책을 내놓은 민주당과 그 당의 대표가 지역과 권역 거점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야당 대표로서의 특권을 이용을 해 부산에 두 대밖에 없는 응급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했고 가족들의 간호라든가 보살핌이 필요해가지고 연고지로 이동이 목적이었으면 이재명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헬기장까지 갖춘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남시 의사회는 본인이 이용도 안 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 의료원은 대체 누가 이용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런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나 지으려고 했다라는 그의 대선 공약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과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고 또 의사회 측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을 고쾌하려는 일부 의사들의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정치적인 고향에서까지도 저런 비판이 나올 정도면 이번에 이재명이 한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진짜로 저런 공약들을 실행을 했다면 얼마나 혈세에 낭비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며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도에 전국에 70곳 이상의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민간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 신설을 포함한 필수 진료과목 국가책임자라든가 지역필수의료, 숙가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육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보여준 행동은 본인이 그렇게 피습을 당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대선 공약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가 증명을 했으며 만일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저거를 현실화시키겠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였으면 엄청난 혈세가 낭비가 되었을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의료계와의 갈등 등 행정 낭비와 갈등이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측에서는 지역의료원에 모내 이딴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 이재명 사건으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든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많은 환자들이 구급차라든가 헬기를 불러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현재 의사분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환자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들을 좀 늘릴 수 있는 입법 추진이라든가 공약 같은 거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의 상황에서는 현실성 있는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본인도 민망한지 코빼기도 못 비치고 있는데 그가 당무 복귀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 첫 마디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